이번에는요 여러분께 받은 아지톡 사연에 저희의 노래가 함께하는 순서입니다 제목이 저희 앨범 제목과 같네요 사춘기 여기서는 앨범 제목처럼 한자로 아래하자가 아니고 뭔가 한숨 섞이고 실망스럽고 안타까울 때 내뱉는 하아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멜론 라디오 스타 DJ로 찾아뵐 거라는 예고와 함께 아지톡으로 생각하면 한숨이 하아 하고 나오는 나의 사춘기 시절 이상징후들 그땐 왜 그랬지 하면서 이불킥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사춘기를 공개해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부끄러워해드리고 공감해드리고 여기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다면 짧게 같이 들려드리는 걸로 합니다 일단 사연이 되게 많이 왔어요 제가 먼저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로로짱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고1 올라가는 여학생이에요 사춘기 증상이 극에 달하는 중2 일명 중2병이라고들 하죠 저는 휴대폰에 비밀일기장 앱을 깔아서 비밀번호를 2단 3단으로 걸어두고 몰래 쓴 일기장이 있어요 얼마 전에 심심해서 들어갔다가 손발이 오글오글해서 없어지는 줄 알았네요 그때는 왜 그렇게 진지하고 심각하고 지나치게 감성적이었는지 말 그대로 내 안에 흥욕이 날뛰고 있는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 지우고 싶진 않아요 딱 그때만 쓸 수 있는 거여서 어른이 돼서도 이불킥 각이지만 킥킥되며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지우고 싶진 않아요 두 분도 이런 일기 있으셨죠? 있습니다 저는 한창 사실 지금도 가사 같은 거 쓰다 보면 저는 이제 가사가 좀 일기처럼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사 보면 되게 오글거리는 가사들도 되게 많고 네 맞아요 학창 시절에 일기 쓴 것들을 되돌아보면 되게 웃긴 것도 되게 많아요 오빠는 그랬는데 저는 일기를 쓰는 거를 안 좋아했죠 그래서 작심상일, 항상 매년마다 작심삼일로 맨날 일기장 보면 다이어트 해야겠다 해야겠다 그 다음날 보면 아 이제 진짜 다이어트 해야겠다 그 다음날 아 진짜로 해야 되는데 점점점점 하고 그 다음부터는 없어지죠 안 쓰죠 넘지만 써요 한 6개월 후에 다이어트 해야겠다 다시 시작했다가 아 진짜 할 거다 라고 이제 일기장에 온톡 다이어트 얘기만 다짐 얘기만 써놨었죠 여기에 혹시 어울리는 노래 수연 양께서 어 글쎄요 오글오글 아 그쵸 그러면 손발이 오글오글해서 없어진 줄 알았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제 박경 선배님께서 내신 오글오글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두 볼에 입 맞추고 또 두 손을 꼭 짰죠 이런 오글거림 없었죠 일반인 노우대 문자도 예쁘게 쓰고 기념일을 기다리죠 하늘을 나는 기분 fly yeah 오글오글 다음 사연 읽어드리래요 네 다음 사연이요 오 닉네임 너무 잘 지셨네 악뮤짱짱짱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악뮤짱짱짱님 짱짱짱 뭐야 어 사춘기 열다섯 살 한창 중2병에 몸살을 앓을 때 저 역시 사춘기를 그냥 지나갈 수 없었죠 한창 예민하던 그 시기 엄마가 소고기 묵국을 끓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는 3개월 동안 단답형으로만 대답하고 말도 안 한 거 있죠 내가 말을 안 했으면서 엄마는 왜 나는 안 좋아하고 동생이랑만 말하냐고 혼자 방에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왜 그랬나 싶네요 하 아니 뭐 사실 어렸을 때 한 번쯤은 그런 생각하잖아요 저희도 남매라서 알지만 가끔씩 이제 엄마는 나보다 오빠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저도 너무 서러워서 운 적이 많아요 맨날 저도 그랬어요 저도 나보다 너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되게 서러워서 운 적도 있고 그래? 어렸을 때 그렇습니다 지금은 울진 않지만 가끔 생각하곤 해요 그래요? 나보다 너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 이런 저는 막 집안일도 많이 하고 음식도 되게 저도 같이 자리고 방도 잘 치우고 이러는데 항상 오빠는 엄마가 해주는 거야 그게 너무 억울했어 그게 나는 왜? 나는 다 하는데 오빠는 왜 안 하지? 왜 엄마는 다 해주지? 근데 아빠는 같은 딴 짓을 하면 나는 되게 혼내시면서 너는 되게 너가 애교 하나 사르르 녹으시는 거야 그럼 오빠도 애교를 부려 내가 애교 부리면 몽둥이가 날아오고 그래? 몽둥이? 아 몽둥이 그래도 그래 알았어 그러면 둘 다 똑같은 걸로 하자 네 똑같이 엄마 아빠는 이제 자녀들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럼요 어떻게 더 이렇게 더 무게가 쏠리겠어요 같은 아들 딸인데 그쵸? 그렇겠죠 네 그럴 거라 믿습니다 이 사연에 어울리는 노래는 뭐가 있을까요? 중2병이라고 계속 표현을 하시니까 저는 주변인이라는 노래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주변인이 뭐죠? 악동뮤지션의 아 악동뮤지션 앨범 그 앨범 너무 명반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변인이 어느 앨범이 있죠? 저희 사춘기 상의 마지막 틀에 아 사춘기 상의 마지막 틀에 있는 곡인데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사의 우리 사이 사람들은 모두 내가 달라졌다고 해 내 눈은 그들이 변했는데 알게 될수록 멀리하고 싶은 세상 그렇다고 써낼 수도 없는 걸 감추려 하면서는 오빠가 쓴 독이잖아 자기가 써놓고 맨날 몰라 그 주변에서 맴돌다 맴돌다 주변에서 서성이다 서성이다 막힌 속을 뚫으려고 밖을 나서도 맞아주는 건 차가운 반공 깊은 주변에서 맴돌다 돔다 주변인이라는 노래였습니다 다음 사연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번 사연 되게 공감되는 사연인데요 닉네임 페블즈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교회의 반주자였어요 너무 멋있어 보여서 저도 피아노를 열심히 배웠고 예고를 진학하려고 했었죠 한 번은 그 사람 앞에서 테스트를 받았는데 재능은 있지만 기초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아서 미니오피의 절망적인 글을 쓰고 음악이 싫어졌어 노래를 부금으로 깔아서 그 사람이 굉장히 미안해했던 흑역사가 있습니다 웃기죠? 라고 하는데 웃기진 않네요 별로 안 웃겨요 웃기진 않고요 미니오피가 있었던 시절에 거기다가 흑역사를 적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오빠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되게 많이 했었죠 지금은 아마 자료가 많이 없어졌을 텐데 지금 거의 없어졌잖아요 미니오피가 그래서 이분은 좋아하는 사람한테 재능은 있지만 기초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처를 받으신 거잖아요 저도 수연이한테 되게 많이 하는 말이거든요 넌 재능은 있지만 기초가 부족하다라고 되게 많이 하고 넌 연습 정말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귓등으로 안 든 거 보니까 이 말도 좋아하는 사람이 해줘야 그렇게 변하나 봐요 그럼요 그럼요 전혀 터치가 안 돼요 전혀 자극이 안 되는 거예요? 오빠나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정말요? 아 네 사실 사춘기 때는 좋아하는 사람이나 첫사랑 짝사랑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뭐 있나요? 전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전 아직 없는데 저는 그런 첫사랑을 꿈꾸고 있기는 합니다 오빠는 있잖아요 저는 첫사랑도 있고 뭐 여러 사랑이 있죠 저는 여러 사랑이 있는데 네? 짝사랑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이상하게 짝사랑이 안되더라고요 이게 짝사랑이 저 혼자만 좋아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상하게 그게 안되더라고요 예예 보통은 여자 쪽에서 먼저 좋아하시곤 하시더라고요 예예예 짝사랑도 어떤 느낌일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연에 어울리는 노래가 또 뭐가 있는지 생각을 해볼까요? 어 글쎄 교회 반주자라고 하셨는데 찬양은 할까요? 찬양은 할까요? 찬양은 할까요? 예수님 찬양 찬양은 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축복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좋네요 다음 사연 오빠가 읽어주시죠 다음 사연은 닉네임 소울민트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것도 진짜 재밌는 사연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수능이 가까워지고 있는 고등학교 예비 3학년생입니다 이모티콘 웃음표씨 저의 사춘기 시절은 지금 생각해도 정말 후회되는 시기였습니다 그 시절에 있었던 일들을 한 가지 돌이켜볼게요 저는 중학교에 학생이 20명도 안 되는 시골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동아리를 꾸려 섬을 탐방하며 생태지도를 만들고 우물지도를 만들고 그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약간의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저도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너무난 나머지 중간에 집으로 돌아간 거죠 문제는 10km나 되는 그 길을 말다툼 때문에 걸어갔다는 겁니다 키키키키키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땐 왜 그랬나 싶네요 두 분은 사춘기 시절 어떤 추억이 있으신가요? 10km를 걷는 게 가능해요? 물집 잡히지 않아요? 가능하죠 하긴 저희도 몽골에 살 때는 되게 많이 걸어다녔으니까요 몽골에 살 때는 저희가 차가 없어가지고 시장까지 걸어가는데 2시간 걸리고 그랬어요 거기서 이제 시장에서 장을 저희가 한 달치를 해 봐가지고 되게 많이 막 한 번 갔다 오는 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거기서 한 번에 본 거죠 근데 차도 없으니까 낑낑 들고 2시간 걸 다시 되돌아오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좀 우리 소울민트님의 그 아픔이 공감이 가네요 공감이 갑니다 어... 이제 추천곡? 추천곡 같은 거를 추천해 드리자면은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10km를 걸어갔다고 했는데 10km 대신 10cm로 껴맞추기 억지 아닙니까? 아니 뭐 사실 잘 뭐 일단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 일단은 생각을 했는데 우리 10cm 선배님들의 우리 10km 대신 10cm로 무슨 노래가 있을까요? 조금 있어봐요 그때 죽겠네 괜찮다 죽겠네 죽겠네 걷다 죽겠네 아주 그냥 아 그냥 죽겠네 걷다 죽겠네 10센트 선배님들의 걷다 죽겠네 아 죽겠네 괜찮은 것 같네요 죽겠네 아시나요? 네 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웃질 않아도 아름다워 바라만 봐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죽겠네 죽겠네 코를 고라도 듣기 좋아 냄새가 나도 향기로와 향기로 와 씻지 않아도 너무 빛이 나서 죽겠네 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잘 껴 맞힌 것 같아 잘 껴 맞췄어 괜찮은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사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꽃뮤와이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의 사춘기 흑역사 다들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집에 부모님이 나가시고 친구가 오기로 돼 있었죠 저는 흑역사 생성 전 이어폰을 끼고 악뮤의 리얼리티를 듣고 있었거든요 리얼리티 네 꽥꽥 하는 부분에서 너무 신나서 두 손으로 V를 만들고 오른쪽 손은 오른쪽 왼쪽 손은 왼쪽으로 옮기는 V춤 있잖아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오른쪽 손으로 V를 한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손을 움직이고 다음에 왼쪽 손을 V한 상태에서 왼쪽으로 손을 움직이는 동작을 하면서 춤을 추는데 그 순간 제 친구가 제 앞으로 딱 두악 둘이 잠시 멈춤했다가 미친 듯이 웃고 팔려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창피했지만 너무 웃겼던 거 있죠 라고 아주 좋네요 되게 신나는 부분이잖아요 되게 잘 웃게 하시는 것 같네요 이게 쓰신 분들이 사소한 것에도 웃을 줄 아는 되게 해맑으신 많은 분들이 모르실 때인데 꽥꽥 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You're gonna re 꽥꽥꽥꽥 현실은 꽥꽥꽥꽥꽥 부부들은 쏟질 줄 깨깨 현실은 꽥꽥꽥꽥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너무 빨라서 사실 가사를 잘 모르시는데 You're gonna re 꽥꽥꽥꽥 후회한다 후회할 거다 Her друз 꽥꽥꽥꽥 그래 그레그레 그래 보 bak 부부들은 쏟질 줄 깨깨 현실은 빼빽꽥꽥꽥 이런 가사입니다 가사가 Diana 너무 빨라서 잘 안 되시겠지만 이 부분이 되게 신나요 악기가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춤을 췄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이 됩니다 왜 그랬을지 이해가 돼요 저는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약간 되게 웨이브 하거든요 진짜? 몰랐네 방에서 혼자 아 그래? 조금 그렇네 그렇구나 그랬구나 하지만 리얼리티를 듣고 그러셨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리얼리티를 잠깐 들려드릴까요? 저희가 부르는 걸로요? 네 그렇습니다 잠깐 리얼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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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런 거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걸로 리얼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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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일일이 다 지기엔 작고 작지만은 않은 일들 리 꽥꽥꽥꽥 현실은 꽥꽥꽥꽥 부부들은 쏟아질 줄 깨끗 현실은 꽥꽥꽥 You're gonna read 꽥꽥꽥꽥 현실은 꽥꽥꽥꽥꽥 콜스동 남짐은 꽥꽥꽥 현실은 꽥꽥꽥 현실은 꽥꽥꽥 우리 그냥 리얼리티를 듣죠 리얼리티를 그냥 들려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악동미션의 리얼리티 면리티 카치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꽥qual